여긴 제가 아는 것만 말할게요 돼지감자 말린거 국이자 감추 그리고 보라지 말린거 동글레 그 다음에 꽃 비슷한 것도 있고 구기자보다는 까맣게 동그란 열맹이 같은 그런 모양도 있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디에서나 깨요 그리고 친구 시어머니께서 친구한테 해주신건데 친구가 나눠주어서 잘 끓여먹고 있어요 근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 끓인걸로 밥을 말아먹으면 음 맛있어요 음 좀비도 사라지고 소화도 잘되고 좋은거겠죠 좋은거겠죠 아 아